지금 코트에서는 각 구단의 치어리더들이 함께 합동공연 굿무를 펼치고 있는데요.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있고 농구를 또 재미있게 하는 하나의 여성 치어리더들의 멋진 공연 감상을 해볼까요? 그렇습니다. 멋있네요. 다같이 점핑!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네요. 이렇게 농구장에 오시면요. 경기 중간중간에 이런 또 흥겨운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어린 소년 댄싱단과 10개 구단의 치어리더 상당히 멋있는 춤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까 선수들이 입장할 때도 지금 보시는 크레옹 팝의 율동을 한번 보여줬었잖아요. 선수들도 상당히 크레옹 팝에 매로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hashtag 스포츠 채널, SPO TV